미스터로또에서 송민준, 추혁진, 황민호, 고정우가 황금기사단 용병으로 출연했다. 22일 방송된 미스터로또에서 mc 김성주, 붐진행으로 탑세븐 안성훈, 박지현, 진해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박성훈, 박서진, 김용필, 지아가 출연하고 새로운 고정을 노리는 송민준, 추혁진, 황민호, 고정우가 황금기사단 용병으로 출연해서 고정하소서 특집으로 대결을 펼쳤다. 탑세븐 단장 안성훈과 황금기사단 단장 박서진은 공식 대결을 하게 됐는데 두 사람은 벌써 세번째로 대결을 했다. 박서진과 안성훈의 첫번째 대결은 미스터트롯2 데스매치에서 안성훈의 승리로 박서진이 탈락했다. 이어 미스터로또 리벤지 특집에서 박서진이 안성훈의 고부로 승리했다. 두 사람의 전적은 1대1 무승부로 승교욕을 불태웠는데 양팀 응원단의 응원도 경쟁과열 상태가 됐다. 안성훈은 지난번에 노래도 뺏기고 승리도 뺏겼다. 박서진을 피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결국 주장끼리 빅매치가 이루어지게 됐다. 박서진은 성훈이 형이 과거를 잊지 말라는 마음의 보릿고개를 부르겠다고 하면서 장구의 신답게 장구를 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99점을 받게 됐다. 또 안성훈은 이선희의 불꽃처럼을 부르고 96점을 받게 되고 박서진의 승리로 안성훈과의 연속 승리를 하면서 팬들을 위한 로또 번호를 뽑게 되면서 시청자들에게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장구의 신 박서진이 물오른 비주얼을 뽐냈다. 가수 박서진은 22일 오늘도 파이팅! 경선에서 만나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청량한 와이셔츠 차림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박서진의 모습이 담겼다. 박서진은 소년미 넘치는 외모와 댄디한 분위기로 팬심을 설레게 했다. 네티즌은 심쿵 살 빠지셨나봐요. 귀여우셔 이 미모 어쩌냐구요. 오늘도 가수님 파이팅! 아이돌이세요? 이게 누구시래요? 심장이 기절했답니다. 날로 뽀사시 등 댓글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